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스케치의 진우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닥 인기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미국에서는 단연 독보적인 1위의 스포츠 NFL 미식축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랩을 접하고 뭔가 이런 미국 문화를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농구를 좋아했으니까 NBA 경기를 좋아해서 보기 시작하면서 NBA 말고 또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뭐 있지 알아봤는데 그 당시에는 축구는 그저 그랬고 어떤 영화를 봐도 미국 장르 영화는 꼭 TV에 미식축구가 나오는 거예요 슈퍼볼?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래서 대체 저 미식축구는 얼마나 재밌길래 볼까 이래서 그러다가 이제 영화까지 찾아보게 된 거예요 아마 제 기억에는 2000년도쯤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영화를 좀 재밌게 봐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뭔가 이 미식축구에 대한 걸 그리고 싶은데 이 영화를 내 구독자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면서 이 미식축구에 대한 이 감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유를 할까 하다가 이 영화를 제가 하나 추천하게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 한번 보세요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뭐 하이스쿨 얘기다 보니까 조금 유치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스포츠에 대한 감동 그런 것들이 밀려와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초기에 미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한참 인종차별이 심했는데 이제 인종 통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시기라서 그 시기에 이제 많은 공립학교가 흑인이랑 백인들을 함께 수용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면 갑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니까 이 사회적인 긴장감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 또 헤드코치도 흑인이에요 허머분이라는 코치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항도 있고 반발 세력들도 있고 학생들도 처음엔 잘 안 따르고 그런 우여곡절 끝에 그 흑인과 백인 학생들의 그 갈등 고조되는 갈등들도 많이 풀어서 팀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은 챔피언십 우승까지 하게 되고 음... 원래는 당연히 그렇게 인종 간의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만 그 시기에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런 걸 잘 나타내는 영화라서 그러면서도 스포츠에 대한 그런 감동도 있고 그래서 저는 재밌게 봤었습니다 뭐 이번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또 한 번 봤거든요 역시 재밌었습니다 이 얘기가 주는 아닌데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싶었는데 뭔가 좀 힘 있고 뭔가 우직한 느낌의 그림을 그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릴까 하다가 미식축구를 한 번 그려볼까? 그 생각을 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람하고 그리고 우직하게 자세 잡고 있는 미식축구 선수를 한 번 나타내 봤습니다 요즘 제가 느끼는 건 그래요 제가 뭔가를 계속 우직하니 하는 게 뭐 그림도 계속 그려가고 있고 이런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과는 얼마 안 나오는데 왜 자꾸 그걸 물고 늘어지고 계속 하고 있냐 그 시간에 너의 본업이나 더 하지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래서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 정말 내가 주에 좀 더 매진하고 서브는 조금 제껴두고 주에 좀 올인을 할까? 아 근데 제 성격상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주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서브도 최선을 다해서 하자 저는 그 생각이거든요 주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닌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주를 소홀히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네가 주로 하는 일과 네가 서브로 하는 일이 절대 같은 비율로 될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생각에 동의는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자는 시간이라도 줄여야 돼요 그러면서라도 좋아하는 거를 하는 거니까 뭐 물론 여러분들은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조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 조절을 못해서 몸이 아팠으니까 지금은 최대한 신경 써서 조절을 해보자 라고 하고 있어서 저는 제 삶에 만족하는데 제 주변 분들은 제가 한번 아팠으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림은 저한테 주는 선물 같은 겁니다 뭔가 잘하고 있어 우직하게 그냥 그대로 밀어붙여 Keep go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어요 어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가 망설여지고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 하실 때 있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고 그럴 때 좀 그 드라마 대사처럼 물음표 던지지 말고 느낌표만 던지라고 하고 싶으면 그냥 해 이렇게 한번 또 선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근데 이게 상황마다 다 달라서 제가 강요는 못하겠지만 저는 요즘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 아니면 제 얘기 그런 것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스케치의 진우진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